미국 멀콤사 주관으로 기업의 홍보제작물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평가하는 머큐리 어워드는 아스트리더 어워드, ARC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어워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우리 그룹의 홍보영상이 머큐리 어워드 홍보영상 부문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 31회째를 맞이한 머큐리 어워드에서 우리 그룹의 홍보영상 부문 수상은 국내 기업 중 최초로 그 감동이 두 밴데요. 그룹의 주요 사업 재편 내용과 글로벌 고객 관점을 반영해 16년 신규 제작한 그룹 홍보영상은 16년부터 18년까지 다보스 포럼 기간 동안 포럼장, 현장의 오피스 등에서 상영되며 세계 경제 개인사들에게 한화의 위상을 알렸고 계열세의 영업현장, 전시회 등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룹의 홍보영상은 글로벌 타겟층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한화를 포지셔닝하고 신용과 의리의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인직원과 협력사가 그룹의 사업 내용을 직접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전개했습니다. 또한 그룹 브로셔 역시 이미 한 차례 머큐리 어워드를 수상했고 아스트리드와 ARC 어워드도 석권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브랜드 홍보 제작물을 통해 그룹의 가치와 사업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입니다.